올해들이 선정한 뉴스타 배우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뉴스타상 연기자 부분 시상은 바이오 나노 코스메틱 대표 매튜 안토스님과 2002년 슈퍼모델 패션상 수상자 이미진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뉴스타상 연기자 부분 수상자는 김우빈씨, 윤진희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김우빈씨는 서울 컬렉션과 각종 런웨이에서 인정받은 모델 출신 연기자입니다. 인기가 엄청나네요. 윤진희씨는 지난해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임메아리 역을 소화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진희입니다. 이번에 신사의 품격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연도에는 더욱더 연기 정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의 품격을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킹콩 엔터테인먼트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윤진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김우빈씨. 안녕하세요. 김우빈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으로 알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좋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